저희 A의 세번째 미니엘마음 타이틀곡 심쿵해는요 첫눈에 반한 여자의 마음을 설레이는 마음을 심쿵해라는 단어와 함께 재치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쿵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언급이 되니까요. 설연씨 한번. 신나는 멜로디와 충격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깊은 곡이구요. 저희가 다같이 라크로스 선수로 변신해서 상큼한 건강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비에서 상큼함을 충분히 느끼셨고 건강한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혜정씨한테.